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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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눈치고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 야 거기 거기 애들 상자있어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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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떡하라고 나 이거 미끄러지고 있는데 그 트라이드 하세요? 먹을게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야 거기 좀 먹으러 가서 규준도 안돼? 몰라 규준해봐 규준? 쏴볼게 오 야 땅에 쏴줘 미치겠다 난 그냥 죽고 다 살려달라 그래 민지한테 어휴 근데 잘 가는데 왜 차 차 끌고와봐 터졌냐? 밖에 터졌는데 어떻게 끌고와 그래도 유에이징? 뭐냐? 뭐냐? 존나 웃기네 저거 차라나 찾자 보트나 보트나 일로와 일단 너 먹을거있냐? 몰라 나 아무튼 슬라이딩하고 있어 보트있다 보트있다 일로와 보트피플 저거 저거 차 같은데 방향이 조절이 안되는구나 빨리와 빨리와 아니 이거 아니 찌똥이 열두개야 앞에 보기있다 앞에 보기있다 나 그냥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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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가 나 어딜가 그냥 가라고 보트있으니까 보트타고 가라 보트타면 못올라가 여기 보기있다 보기 그니까 보기타자고 왜 가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차타타 내려봐봐 존나 웃기네 이게 뭐 너네한테도 그대로 보여? 어 방향 조절이 방향 조절이 안되요 차타지냐? 아니 뭐냐고 야 어디가 어디가 아뇨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따 계절시키봐 해보자 가 가 으이 흐흑 크흑 크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 아 미쳤다 이거 탈래? 아 이거 탈래?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지금 와봐 이거와봐 아니 그러니까 그.. 살리는 모션은.. 니 구상 몇 개야? 야 그럼 오토바이도 저렇게 타냐? 그럴 듯.. 그냥 일반 다시아 같은 것도 만만치 않게 웃길 것 같은데.. 아니 뭐하기..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게 존나 웃기네 핏받아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앞에 앞에 쟤댔다 야 그럼 쟤네한테 또 저렇게 보이게 존나 귀신먹는 기분이겠다 이리와 이리와 기저시켜 죽여주세요 아 드디어 불렸네 야 기절했는데 그 자세였으면 제발 너 살아났네 다시 그 자세 아니냐? 오바야 끔찍하다 어? 아 죽지마 죽지마 나 쟀댄데 아니 이게 뭐야 나 진동자 좀만 이런건데 이상 넌 약간 짐 아니냐 짐 류살이 류살이 내가 총은 사지야? 아니 총.. 땅바닥에 바껴 쏘봐 쏘지마 총이 나는 누구 미치겠다 어? 야 3인칭으로 안바껴 아 됐다 찻소리 야 찻소리 함 실화 어? 야 제대로 바뀌는데 발끈다고? 자차에다 잡아 제대로 바뀌봴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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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에 딱 맞 하하 하핟 하핳하핳lave 휙샘 아이 머리 손 올리고있어 야 유에피 없냐? 유에피 이런 이상 각오빨이 필요가 없네 쟤는 완전 웃기겠다 아니 이게 뭐냐고 머리에 손 올리고 있어 야 옆으로 봐봐 옆으로 똑같던데? 아니 나 사진 한 번 찍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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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죠 다음 펀드가 꽤 되어있는 거 아니냐 드디어 안식을 찾았구나 아 못 졌다 고민 빌런 미니 14 킬로그에 되게 많이 보이네 어 좋아 아 지금 쏘는 거야?